저희가 벌써 재작년이네요. 보스톤플러랑 과자 결혼 결혼 한 번이었고 러브 샌더라는 한 번을 내서 우리 다 친구야 라고 말하고 다니는지 벌써 재작년이라는 게 있기도 한데 이게 이렇게 말하고 다니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희도 기분이 좋고 여러분들도 좋고 가끔 저한테 DM으로 오랜 친구처럼 DM을 보내주거든요 근데 저도 어? 근데 친구 맞습니까? 저희한테 언제든지 친구처럼 다가오셔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제든지 친구처럼 다가올 수 있겠고 제가다가 마주쳐도 어? 야! 안 먹었다! 아! 밥 먹었다! 오케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주실거죠? 네! 네 마지막으로 다같이 제가 우리는 어디에서도 다성한 화면에 여러분들이 친구가 재밌는거야! 네 그토리 한 번 외쳐주시고 유종의 밀을 한 번 걷어보겠습니다 뭐 우리 넷 어디에서도 다성한 재밌고 가! 잘성한!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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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